일단은 다른 라이브의 정도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을게 디저트에 한 번 더 잡고 이런 라이브는 되지만 더 잘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.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1차도 할 뿐. B 거점을 점령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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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. 1초.